아 예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요 이멘토 네 서울빌라 알겠어요 근데 뭐 어떤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내 자금은 요렇게 요렇게 내는데 요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시골에 지방에 산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요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오늘은 그 맥락을 잡아줄 수 있는 스토리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 번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네 지금 서울 빌라의 상황이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의 빌라의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 가서 저도 우리 11기 전문가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또 이곳저곳을 많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 세계로 딱 분류가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세요 재개발될 거 될 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재개발된 게 존재합니다 네 그죠 여러분 그리고 재개발이 안 될 거가 존재해요 자 이 세 개를 일단 분류할 줄 알아야 돼 자 다시 한 번 재개발될 게 있고요 앞으로 재개발된 게 있어요 재개발된 건 뭘로 변했어요 아파트로 변했지 뭐 아니면은 뭐 주상복합 뭐 어떤 어피스 상권이라든지 국제 업무지고라든지 다양한 상황으로 변신했죠 이랬든 저랬든 재개발된 거는 이미 거기에 살고 있던 빌라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봐서 좋은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될 것들도 막 있어 단계는 다르지만 그죠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안 될 게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과연 돈이 될까요 어떤 건 돈이 되고 어떤 건 돈이 안 될까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패스 넘어갈게요 재개발될 거 먼저 요거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재개발 재개발될 거 될 거부터 나누려고 하는데 보세요 이것도 또 재개발될 거에서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금방 될 거 그쵸 그리고 또 2번은 뭐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시간 걸리는 거 그죠 자 3번은요 나중에 될 거 지금은 뭐 없어 안 돼 이거 4번 되기 힘든 거 이렇게 서울 빌라도 이게 그냥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명확하게 분리가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이거 분위기 잘 못 파악해가지고 이상한 거 사면 안 된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재개발될 거에서 금방 될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될 거 1번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봐봐요 선정이 됐어요 자 뭐 공공재개발이든 역세권 시프트든 민간재개발이든 아니 뭐가 뭐가 됐든 선정이 됐어 되고 나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건 금방 될 거죠 뭐 요런 거는 일단 검증됐으니까 사야 되는데 여기서도 약간 주의할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미래시세를 반영하고 너무 올라서 사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음? 아니면 조금 미래시세가 덜 반향이 돼가지고 조금 적게 주고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원활하고 꽤 진행된 상태라면 조금 많이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제가 요런 것까지 투자하는 거는 좀 권하진 않아요 이미 많이 반영됐으니까 여러분 이걸 볼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좀 많이 다녀봐야 돼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랑 제 얘기로 듣는 거랑 또 다릅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약간 비추해요 이미 지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요런 거를 보는 어떤 상황 중에 이런 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뭐예요? 등급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 같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다 같은 어떤 굉장히 나중에 기왕이면 우리가 같은 돈을 넣더라도 큰 이익이 있는 게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 기준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등급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1등급 자리가 있고 꼴등급 자리가 있다 그럼 과연 1등급은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입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성은 2등이에요 입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 여기가 재개발이 되고요 저기가 재개발 지금 서울이 지금 여기저기 재개발 통과되고 진행되고 착공하고 지금 이미 중공됐고 막 별의별 지금 되게 지금 여러분들 먼지 많이 날립니다 서울 역대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지금 먼지가 많이 날리는 요즘이에요 여러분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서울에 많이 안 다니니까 모를 수 있는데 반드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단지 이 동네의 개발 계획은 뭐 어떤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특별한 개발 계획은 없는데 그냥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흔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어서 빌라가 3억 4억 하던 게 이제 나중에 15억 되고 18억 되고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죠 그죠? 이것도 나쁘진 않은 건데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재개발이 되는데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일대가 함께 우르르르르 많이 되는 것이 좋겠죠 자 사업성만 좋은 게 아니라 입지까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입지가 1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용산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 지구가 들어오죠 네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용산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용산 국제 업무 지구가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는 진짜 진행해요 이제는 진짜 진행합니다 근데요 거기가 이제 IT라든지 관련해서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건데 판교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판교의 10배 수준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의 뭐 2배 견주는 이런 회사가 아니죠 막 10배 이상 되는 이런 회사들도 들어올 거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고 야 여러분 서울이에요 서울 삼성이 왜 R&D 센터 양재 남부 쪽에 우면동 쪽에 왜 그렇게 많이 샀어? 삼성에 외국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자꾸 어때? 다들 평택에 있고 수원에 있고 용인에 있고 너네는 왜 맨날 그런 왜 우리는 저기 싸이 때문에 알게 됐어? 강남 스타일 강남이 짱이드마 왜 강남에 없니? 그래가지고 여기 양재동 밑에 우면동을 그렇게 사들인 거 아니야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라니까 국제업무지구가 그게 또 10층짜리 지면 몰라 150m, 170m짜리 건물은 그냥 여러 개 그냥 근데 국제업무지구만 있냐고 지금 용산에 용산, 부동산 가가지고 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난리야 난리 남용동, 후암동, 효창동, 여기저기 난리야 용산, 전자산가는 또 어떻고 이미 공실이 없어 다 나갔어 여러분 조합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업이 샀어 낙찰받고 원래 나진회사가 갖고 있던 거 그냥 짓고 지금 막 이미 호텔 막 의리의리인가 드래곤인가 뭐 하나 들어오고 난리예요 지금 여러분 그 동네 그러면 이게 말이야 자 이게 내가 내가 그냥 흔 빌라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것도 대박인데 주변에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갑자기 막 늘어날 건데 판교 옆에 판교 그 아이티밸리 때문에 판교 옆에 그 백화점 옆에 아파트 2년 전 3년 전에도 얼마였어요 평당 1억이었어요 이미 평당 1억이었어 그때 아파트도 여러분 지금 그 동네에 있는 걸 내가 갭으로 4억이나 뭐 5억에 살 수 있는 것도 지금 되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 아이티밸리 진짜 다 들어오고 일자리가 어마어마해진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해진다고 생각해봐 그 옆에 아파트가 몇십억이지 그게 무슨 15억 18억 가겄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트리마제라도 트리마제 옛날에 분양할 때 얼마였어요 25억 그랬어요 트리마제 지금 얼마예요 40억 50억이야 갤러리아 포레는요 성동구에 타그고 150미터짜리 170미터짜리 건물 아니에요 갤러리아 포레도 32억인가 보아도 사고 막 걔네들 저기도 사고 막 그랬잖아요 빅뱅이 누구야 그거 33억이 분양했던 거 지금 88억 아니야 성동구 성동구의 가치가 있죠 용산구 지금 용산구가 지금 앞으로 그거 국제업무 지구 다 들어오면 그 레벨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기에 있음을 얼마나 감사해야 하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막 주워야 되는데 어머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대 요즘에 이야 기회의 땅이야 여러분 지금 기회의 땅이야 이해 되세요 지금 나 얼마나 흥분하면서 거기 조사를 다녔는데 제가 반대로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데 관악구로 갔어요 개발계획은 없어 일자리 창출도 없어 그냥 뭐 없어 없어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저기 이제 다 얘기하기 그렇고 이제 어디가 괜찮은데 유망한 곳이 있어 또 봤더니 거기는 한 1억 얼마에서 2억이면 사드만 거긴 지금 안 될 수가 없는데 안 될 수가 거기 지금 그거보다 더 입지 안 좋은 것도 지금 새 아파트가 지금 5년 전에 지어진 게 뭐 지금 15억 16억인데 그거 새 아파트 바뀌면 얼마 되겠어요 그 입지 더 좋은데 지금 얼마에 살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 안 사 왜?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신수생에서 가니까 안 사 더 충격이야 그러니까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기회라니까 여러분 청량리도요 청량리도요 야 이게 이미 된다면 비싸지 그죠 4억도 줘야 되고 5억 6억도 줘야 되고 뭐 나름대로 또 일자리 창출도 있을 거고 또 이제 GTX가 두 개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청량리 역사에 또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또 어마어마하죠 또 이미 또 뭐 굉장히 30군데 정도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나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직 막 될랑말랑 하는 데 또 있단 말이야 고런 데는 또 약간 저가 가능하단 말이야 또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의 시간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돼 우리 군모님 경매 식구들은요 이해되시나요? 나가봐야 알지 나가봐야 얘기만 들어가서 모른다니까 오늘 듣고 다 이제 또 아 그래 좋은 얘기 그래 맞는 것 같다 해야지 그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잊어버린다 그죠? 그럼 며칠 지나면 또 흘러가는 얘기야 추억이지 뭐 추억이야 그죠? 등급을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돈이 묶여도요 이게 나중에 나한테 몇 십억을 벌어줄 물건이 있고요 좀 비싸게 묶여도 싸게 묶였지만 또 비싸게 돌아오는 게 있고 싸게 묶였는데도 싸게 돌아오는 것들이 이게 아주 다양하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일단 나가야 돼 입지 사업성 진입 금액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등급을 나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 자금이 없다면 자금이 없는 가운데 또 판단할 수 있는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업성이란 건 뭘까요? 어떤 이제 그 주민수 대비 그죠? 그냥 그 분양을 받을 사람 조합원들 얘기하는 거죠 이 조합원들은요 100명인데 진짜 한 만세대 짓는 것도 있어 조금 뻥뻥해가지고 너무 뻥쳤다 천세대인데 만세대 짓는 것도 있어 근데 천세대인데 천오백세대 짓는 것도 있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천세대가 조합원인데 이천세대를 줘 이거하고 천세대가 조합원인데 만세대를 줘 아 이거 좀 돈 좀 더 주더라도 이거를 해야지 만세대 주는 거 해야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요 천세대인데 사천세대를 짓는데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만도 근데 알고 봤더니 기부채납이 2500세대야 LH로 임대주택으로 주기로 한 게 2500세대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 물량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것까지 기부채납 물량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업성이 또 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다 좋다 이거야 그냥 무조건 높게 지면 다 좋은 게 아니라 기존의 조합원수 대비 실제로 앞으로 일반 물량이 얼마나 지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입지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사업성을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는 진입 금액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시장을 내가 쭉 조사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게 1억 뭐 이 정도도 있고 2억도 있고 4억에서 한 6억 대 이것도 있고 10억 줘야 되는 데도 있고 다 아시는 것처럼 한남이라든지 성우 젤락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이 정도 줘야죠 뭐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약간 더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운이 좋으면 약간 저기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금방 될 거를 내가 투자하고 싶다 네 전 이건 추천드려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금에 맞게 조사 잘해가지고 그렇게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면요 아 일단 나머지 얘기하고 얘기할게요 자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시간 걸리는 거 빠밤 두 번째 카테고리였죠 보세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시간 걸리는 거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조사도 잘해야 돼 선정이 됐는데 원활한 게 있어요 네 원활한 게 있는데 어 선정이 됐는데 싸우는 게 있어 싸우는 게 그쵸 선정이 됐는데 싸우는 게 있어요 예 싸우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 어 이상하다 내가 다시 정리했는데 아 잘못 없어졌네 다른 게 다른 게 남겨졌네 자 어쨌든 선정이 됐는데 싸우는 거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싸울 거야 이게 서로 이제 기득 세력을 왜냐하면 조합을 조합을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철거권이라도 얻으려고 예 왜냐면은 이게 그런 조합을 운영을 하면은 이게 딱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건설사가 이제 채택이 돼요 그래서 운영을 하잖아요 건설사에서 초반에 그동안 이렇게 꾸려오던 어떤 조합을 위해서 또 그동안 쓰였던 어떤 지원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줘요 일시불로 뭐 십몇억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그동안 이랬던 거 다 보상받고 사무실 임대했던 거 모음역 이자 뭐 다 이제 처리하고 뭐 이것저것 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어때요 좀 뭘 좀 아는 분들은 서로 이거를 이제 조합장 맡고 이제 그 어떤 이제 또 선두 그룹을 운영하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요런 일들이 좀 있고 막 그래요 예 또 예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수익형 단독이 많아서 진행이 어려운 거 그러니까는 뭐냐면 봉천역 그 뒤쪽이 좀 또 특히 이제 요런 상황인 거죠 어 거기가 선정은 됐는데 선정은 됐는데 어때요 다중주택이나 뭐 요런 다가구 주택이나 요런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를 뭐 이렇게 그냥 월세 한 천만원씩 나오는데 내가 이거 아파트 가져가지고 뭐해 이게 훨씬 좋지 왜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도 다중주택은 수익률이 좋으니까 땅값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40평 60평 보통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중주택 건물 같은 경우는 근데 어차피 그거는 어떤 별로 요동 없이 수익도 좋기 때문에 팔 이유도 없잖아요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별로 뭐 선호가 없어요 동의가 잘 이루어지진 않죠 유명한 아주 유명한 곳이 있죠 건국대학교 근처 노후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잘 추진이 안 되죠 왜요 어르신들이 주인인 경우가 많아요 리모델링도 안 해 재건축도 잘 본인 빌라도 새 걸로 또 안 지어 그냥 그 상태로도 만족하는 월세가 꾸준히 나오니까 뭐가 바뀌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 또 그렇잖아 지금 꾸준히 난 너무 이 돈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바뀌는 게 싫거든 이런 데는 동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추진이 안 된다 어디가 그래요 봉천역국 뒤쪽에 3번 출구 뒤쪽에 선정이 되는데 추진이 안 된다니까요 사긴 샀는데 나는 이제 세워라 내워라 애매하게 묶인 상태로 좀 많이 기다려야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피할 필요가 있다 이러시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기피해야 되는 거지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이런 거 주변에가 자꾸 막 아파트로 만약에 개발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런 거 싼 거 할 수 있으면 싼 거라도 갭 차이 안 나면 해도 나쁘지 않아요 왜요 옆에가 결국에는 아파트 바뀌고 지어지고 좋아지고 이러면 어떻게 빌라가 이제 희소성이 있잖아요 빌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데라도 와서 살아야 된다니까 네 제가 얘기했죠 서울에는 의외로 서민이 훨씬 많다구요 그러면 아파트 가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간다니까요 이분들이 월세로도 못 가고 전세도 못 간다니까요 빌라에라도 살아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런 빌라도 어때요 돈이 된다는 거지 왜 서울이니까 이해되세요 요거까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썩어도 준치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왜 왜냐면 요렇다 보니까 요런 실망매물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중에 될 거 나중에 될 거 지금 된 건 아니야 어떤 경우가 그럴 거야 노후도가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50%도 안 되는 게 오죽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50%인가 53%만 넘기면은 신청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모아타운 오죽하면은 근데 그것마저도 안 돼가지고 아 노후도가 받쳐주지 않는 거 있어 이런 건 투자하면 안 될 거야 아니야 해도 돼 대신에 뭐가 조사가 돼야 되냐면요 빌라가 많아야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노후도가 받쳐주지 않지만 빌라가 많으면 언젠간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중유택이나 수익형 단독 건물이 많으면 동의가 또 안 이루어지니까 세워라 내워라 될 확률이 높아요 이해 되시나요 자 노후도가 받쳐주지 않아서 아직은 아니지만 먼 훗날에는 언젠간 될 거다 왜 여기 서울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꾸준히 조금씩은 계속 오를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희소성 때문에 여러분 청담동에 있는 빌라가 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2억에서 3억 5억 이제는 왜 빌라도 10억 10억이 넘을까요 희소성인 거예요 이제는 강남 3구만 그런 혜택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전역이 이런 영향권에 들어왔다 왜 실질적으로 서울엔 서민이 훨씬 많은데 빌라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자꾸 없어지니까 자꾸 강조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4번 빠밤 되기 힘든 거 되기 힘든 거 고급 주택단지 많은 거 평창도 여러분 재개발 하겠어요 예 그분들이 그까이 그거 뭐 거기 버스 정류장 뭐 걸어 댕겨도 아니 애들도 다 차 한 대씩 있는데 뭐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산 꼭대기면 뭐해 뷰가 그렇게 좋은데 예 예 이거 되겄냐고 예 요거는 약간 번 다른 게임이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다른 게임이지만 하여간 서울에 있는 이 비주택들 어떤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다 표현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미 돈이 투입된 거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제 주거 환경 개선지구라고 이제 처음 설정해가지고 딱 봐가지고 재개발이 되면 좋은데 재개발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동네에 노인정도 하나 만들어주고 요 동네에다가 놀이터도 하나 만들어주고 아유 이게 불나면은 너무 위험해 동네가 낙수돼서 그래서 이 나라에서 또는 구청에서 시청에서 땅을 조금 샀어 몇 개 사가지고 도로를 막 넓혀줘 불나면 소방차가 잘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진짜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된 지역들이 있어요 자 여기를 재개발로 선정하고 막 이럴 거였으면은 굳이 이 돈을 투입했을까 그죠 여러분 굳이 이 돈을 투입했을까 예 요건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마요 자 그러면 이건 투자하면 안 될까요 그건 또 아니다 왜 다시 또 얘기해요 세 번째 썩어도 준치 알겠죠 그러나 요런 거는 요런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기왕이면 좀 뒤로 패스하고 예 앞에 제가 설명한 거를 하는 게 1순위고요 자 그게 안되면 이런 거라도 해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 이유는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여기는 이러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게 언제적 모습인지 아세요 서울의 70년대 모습이에요 전부 다 2층짜리 빌라가 어딨어 자 이거 이전에 50년대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 이전엔 어땠어요 다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이었는데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진 거야 여러분 70년대 이것도 재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 거라니까 여러분 예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자 이거는 어떻고 지금 여기 있는 건물도 하나라도 존재할 것 같아요 이게 강북구 쪽인데 여기 있는 건물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아 70년대야 70년대 이거 지금 재개발한다고 부수고 막 이러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여러분 예 남산 밑에 요 때 요런 거 요거 요거 약간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 4층짜리 빌라로 바뀌고 다 뒤집어졌잖아요 이게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되시나요 예 자 지금 상황을 보자고요 여러분 음 지금 앞으로 이런 빌라들이 먼 훗날에 존재할까요 우리 지금 우리 사는데 초가집 봤어요 초가집 서울엔 옛날에 다 초가집이었어 예 한강에 나룻배로 이거 배 이거 끌면서 여의나루 그래서 여의나루인 거 아니야 나룻배로 사람을 실렸다가 날랐다 날랐다 그 시대에는 다 초가집 어디 갔냐고 우리 애들이 컸을 때 결국엔 빌라들이 존재할까요 이곳은 서울입니다 물론 다른 지방도 바뀌는 데는 바뀌고 소멸하는 것은 소멸할 거예요 그만큼 위험성이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은 서울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아 너무 중요한 맥락이 이 맥락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다니시면 어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한테 듣는 얘기가 좀 잘 이해가 되고 분리가 되고 들릴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니깐 어때요 당위성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배폭션과 함께 군무인 경매와 함께 우리 식구들이 저희와 같이 이렇게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좋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도움이 됐으면 바람의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여행조화 님 청량 이쪽 부동산 사장님 조합원 확인했다는 말 믿지 말고 조합에 조합원 인지 가계약전에 꼭 확인하세요 사기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조심하세요 네 초과지 끄 끄 끄 끄 황 요게 워치니. 오늘 수업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슬라님. 임장 가는데요. 다주택자라 60% 대출이 안 돼요. 걱정입니다. 네. 사업자 대출로 받아도 60%라 돈이 없어요. 물건은 찍어놓았는데요. 대출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신소통한 물건입니다. 서울 가나고. 이모님하고 상의하세요. 대출 이모님하고. 좋은 예감당님. 목요일 잘 보내시래요. 원창표님 인사 주셨어요. 네. 아.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서희주님. 멘토님 감사해요. 어제 통화하고 다시 열심히 듣기로 했습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나 이럴 때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매일 아침에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온 탕자처럼. 또 어떤 경매 갈피를 못 잡고. 아니면 실족이 됐거나. 이래가지고. 멀리 떠났다가도 몇 경우만에 돌아오시고. 돌아오시고. 이렇게 서희주님처럼 돌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함께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화이팅 하시고요. 멘토님. 소홀히 좋은 건 알지만요. 돈이 너무 없는데. 인천도 한번 다뤄주세요. 제발요. 아. 인천. 그래요. 인천 나름대로 또 방향성은 있는데. 여력이 된다면 저는 무조건 서울을 추천하고 싶고요. 인천 방향성에 대해서 나중에 또 시간 한번 달아드리도록. 아. 근데. 아. 그래.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렇죠. 또 그러죠. 네. 그래요. 정민 사장님. 전화조사 먼저 하시고. 임장 갑시다. 그러니까요. 회복한영재님. 서울부동산 사는 날까지 가자. 해주셨어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어. 또 신단다님. 신통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실거주해야 하지 않나? 그렇죠. 맞아요. 실거주해야 되지만. 경매나 공매 중에 압류물건으로 낙찰받은 건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 공매를 배워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알겠죠? 네. 화이팅 하시기 바라시기 바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헤이주두님. 감사합니다. 어제 빌라 시세조사 갔다가 괜찮은 물건 발견했어요. 네. 해주셨어요. 지금 서울도 되게 웃겨요. 지금 상황이. 이게 약간 올랐잖아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도 모르고 주인들이요. 그거를 팔려고 그래요. 본인 입장에서 만족하는 거야. 정작 거기에 사는 사람은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 네. 여러분. 아 진짜 저는 흥분됩니다. 이 흥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 옥션의 이성재 메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